자 시청자님께는 본진만 바뀔까? 가기로 가겠습니다. 본진만 바뀐대요. 본진만 바뀌다니. 뭐지 본진이 뭐지. 자 본진이 이거야. 어 본진만 바뀐다. 건물을 존나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. 건물 많은 게 이 장소가 아닌가. 자 일단 보죠. 시간 너무 없는데? 뭐야. 아 밑에 소리 들려. 자 본진만 바뀔까니까. 빨리 본진 깨자. 어 잠깐만 야 슈발람이야. 잠깐만 하지마. 여기 게이트만 깨라 게이트만. 게이트만 딱 깨. 예 오케오케. 자 여기 딱 맞고. 자 본진 바뀐다 이제. 오케이. 아 건물 플러스 유닛이 바껴. 바껴. 부 부 부 부. 아 본진도 바뀔 수 있고. 유닛도 바뀔 수 있고. 그 두 쪽 하나만 바뀔 수 있다고. 아 그렇구나. 그랬구나. 안녕. 잘가요. 내 사랑. 빠야. 와아아악. 꺄어우어하오. 거크케이드 게이드. 오케이 오케이 자 초록 아웃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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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스트를 뽑아 지껴야지 아 얘 살리면 안되는데 근데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유닛을 못 뽑아 지금 뭐야 이거 건물만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섯 씨를 어차피 내가 낼거 아냐? 지금 애들 다 죽은거 같은데? 자, 어? 라마 낼거 아냐? 잠깐만 슈발 아이다x3 아이다x3 에, 깨지깨지겠다x3 깨지겠다 자, 그럼 놔둬 놔둬 에, 놔둬 오케오케 좋댔다 너 슈발라미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유리하잖아 이거 얘 혼자 남았네 얘 혼자 남았네 지금 자, 이거 빨리 깨자 뭐하는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깨지마 출발 이거 빨리 깨야돼 빨리 깨면 이겨 자아 이게 이분이 마지막인거 같은데 뭐야 나 존나잘하네 덕분에 그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